문왕 자는 차건이고요 본명은 문숙이며 문왕의 앙은 암형인 아앙에서 따왔다 마데울루와 바람풍성이요 아 근데 공속이 지금 엄청 빨라요 아 뭐 계속 빨라 야 야 너 막아도 안된다 너 죽는다 이거다 와 이 공속이 엄청 빠르니까 마데가 뭐 슈퍼하모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와 근데 이건요 제가 뭐 다 해보진 못했지만 진짜 타격감이 최강이에요 최강 그리고 이 풍속성이 와 이게 문왕하고 합쳐지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선비족 독발수 기능 원래 독발수 기능이 문왕이 통발하는 건가 어쨌든 조운의 재례라고 자꾸 조운하고 묶어요 문왕을 아니요 언제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문항 멋진데요 제가 원래 남캐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 문항은 진짜 제가 아까 하면서도 이게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 타격감도 쩔고 엔딩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 문항 멋진 거